안녕하세요 네이버 회원 여러분 드림웍스 최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트롤에서 초금정공주 파티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요즘 화제인 마성의 돌진 남 박경식 씨와 함께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는데요 코코팬더와 슈렉을 잇는 드림웍스의 뉴페이스 트롤, 최선 컬러풀하고 매력도 있는 이 녀석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뮤직 어드벤처 2월 8일 수요일 밤 9시에 네이버 무비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최선합니다 무비토크 최초로 애니메이션 토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근데 박경식 씨는 어디 가셨죠?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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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쉿 파필 내 여기 있다 트롤에서 근심 걱정 많은 투덜이 그의 지역을 맡은 박경식입니다 네이버 무비토크 트롤의 판타스틱 듀오 저와 이상경 씨가 영화 그리고 떠딩 디아인드 스토리 그리고 요게까지 여러분들과의 다양한 시간을 만듭니다 상큼 발라던 이승노 씨와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계시니 정말 맛있죠? 2월 16일 개봉하는 툴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이버 V LIVE 무비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월 8일 밤 9시 네이버 V LIVE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이버 V LIVE 네이버 V LIVE